메디큐브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탁콕! 우와 커버력 장난 아닌데? 느낌이 좋아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자 안 바른 쪽, 바른 쪽 어머 이거 픽싱된 것 봐 아 파운데이션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끼거나 뭔가 뜨거나 이런 건 없는데 두꺼워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햇살이 엄청 강해서 그런 건지 저의 붉음증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래서 피부가 다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짜잔! 메디큐브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발빠르게 팍! 팍! 리뷰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희진님이랑 공동 개발한 그런 쿠션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결제!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에어팟 그 자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기본 카메라 하나는 핑크 하나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사냐고 이거 안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벨벳과 글로우 두 제품을 다 구매해 봤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벨벳 쿠션이 좀 더 호감이기는 해요 더운 여름철에 글로우 쿠션을 딱 쓴다? 그러면 뭔가 더 더워 보인다? 땀 나는 거 같다? 이런 느낌! 벨벳 쿠션이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 또 핑크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그럼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돈내삼 팩폭 리뷰라는 점!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 이거 단품 기준으로 5만 2천원! 마찬가지로 5만 2천원!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 이게 로드샵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이게 백화점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진짜 애매한 이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만 6천 4백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희재님 마켓에서 구매해가지고 요렇게 구매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쿠션 케이스! 앞서 보여드렸지만 짜잔!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약간 코랄 핑크 이런 느낌에다가 요거는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회끼 베이지? 회베이지가 살짝 묻은 쿠션 안을 보면은 짜잔! 가오랄 가오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 그리고 퍼프가 다르게 생겼어요 빵꾸가 뻥뻥뻥뻥 뚫려있고 반대쪽은 그냥 매끄러운 면이라고 해야되나? 제가 봤을 때 이런 퍼프들은 양 조절이 되게 쉽더라고요 벨벳 쿠션 같은 경우에는 퍼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블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잡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가? 이거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요게 좀 더 땅땅하게 밀착을 도와줄 것 같고 요게 좀 더 팡팡팡팡 거리는 약간 더 촉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퍼프라는 점 역시 퍼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신경 쓴 것 같다 아무튼 케이스 내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상! 벨벳 쿠션 23호 짠! 우와 커버력 장난 아닌데? 느낌이 좋아 글로우도 마찬가지로 23호를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음! 글로우가 색상이 더 예쁘다 글로우가 좀 더 뉴트럴이 가깝고 벨벳이 좀 더 옐로우인데 살짝 이게 주황주황한 느낌이 든다 주황주황하면은 어떻다? 다크닝 걱정된다 어머 이거 픽싱된 것 봐 뭔가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있네요 이거 필수도 없네 뭐야 왜이래? 어머! 글로우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광이 번떡번떡 도는 그런 글로우가 아니라는 점 이건 세미매트 이건 세미 글로우 정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색상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VDL V03컬러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 요것도 또 다르네? 위에 게 좀 더 주황주황 밑에 게 좀 더 노랑노랑 VDL A03컬러 요런 컬러 또 차이가 난다 이제 느껴지시죠 이게 뉴트럴 핑베인데 요거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살짝 더 차분한 듯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 초쿨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 3호 베이지 컬러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즘 대중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요거까지만 발라보도록 같은 23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다르다 핑크인지 옐로우인지 뉴트럴인지 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그 와중에 요거 두 개 보면은 요즘 나오는 23호 굉장히 밝다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자 이제 색상까지 봤다면 이제 발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반 비교를 하겠다 요거 먼저 한번 발라볼까요? 아니면 요거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글로우 쳐들이로써 많이 글로우하지 않은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요쪽에다가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력 볼게요 꾸욱 봐봐 커버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뭔가 되게 화사하게 올라간 바? 커버력은 엄청 높다도 아니고 엄청 낮다도 아니고 그냥 딱 피부가 좋아 보이는 정도의 그리고 모공 커버력 좀 보세요 요즘에 제가 나비존이나 호 쪽에 모공이 뒤집어지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모공 잘 가려집니다 어? 제형에서 느껴지는 게 되게 뭔가 그 프라이머 재질 같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 아세요? 뭔가 프라이머랑 쿠션이랑 섞어놓은 거 같아요 모공 커버력이 좋은 이유가 그건가? 자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아 파운데이션 느낌이 뭔지를 알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미끄럭 미끄럭 어 약간 프라이머 재질 요런 느낌으로 발리는 게 이거 지속력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 괜찮은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피부가 딱 좋아 보이게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바른 쪽 바른 쪽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피부 표현이에요 진짜 피부 결이 예뻐 보이면서 모공 싹 가려주고 커버력까지 있는 자 반대쪽은 벨벳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퍼프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양 조절 자 한 번 꾸욱 이게 더 커버력이 좋은 거 같은데요? 좀 더 커버력 있게 놀라가는 건 이쪽인 거 같아요 진짜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이마까지 가야 되겠다 어머 한 번 꾹 찍은 걸로 이렇게 한 번에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발라줘야 될 거 같은 커버력 밖에 말할 게 안 나올 정도로 커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완전 양 조절하고 힘 조절도 하고 예쁘게 발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두꺼운 감이 없잖아 있다 원래 이렇게 두꺼우면 제 피부에서 안 예쁘게 남아 있거든요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암튼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쪽에서는 뭔가 미끄덕미끄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껌처럼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스펀지로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은 딱 이런 끈적끈적한 그런 제형이 되거든요 끈적끈적 아니고 쫀득쫀득 근데 저 이쪽이 더 피부가 붉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보이긴 어 안 보이네 요즘과 같이 붉은 즉이 낭낭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이 더 예뻐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건 지속력에서 좀 차이가 날 거 같기는 한데 자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건가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요즘과 같이 피부가 막 뒤집어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이 더 마음에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글로우가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보여 있는다고 해야 되나? 이 두 개가 좀 결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형이며 뭔가 바르는 그런 느낌까지도 너무나도 다른 쿠션이다 뭔가 이제 피그먼트를 조금 빼면은 요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버력을 보면은 요쪽이 한 3점이라면 요쪽이 한 3점 8점? 쉽고 빠르게 투르르 찹찹 바르기 쉬운 거는 요거였다 근데 빠르게 또 픽싱이 된다는 느낌은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딱 썼을 때 좀 더 두껍게 나올 수도 있고 얼룩덜룩 될 수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글로우 쿠션에다가 좀 파우더를 얹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발라보면서 커버력까지 봤다면 우리 밀착력을 위해서 마스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펑펑펑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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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허? 의외다! 이쪽이 글로우고 이쪽이 벨벳인데 벨벳은 진짜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팡팡 할 때 엄청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묻어 나왔다 근데 다만 글로우는 아주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 노르스름하게 약간 묻어 나왔다 그래서 밀착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벨벳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가까이어서 피부 상태 이런거 묻어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피부가 더 중요해 마스크 띠 자국 살짝 느껴지고요 이런 주름 때문에 나온 그런 주름 자국 살짝씩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로우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로 약간을 더 고정시켜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띠만 없앨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굳거나 뭔가 이러면은 좀 더 건조하게 떨어지면은 살짝 이게 다크닝도 올려나? 뭔가 이게 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벨벳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묻어남도 없었고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이게 안 묻어 나왔는데 여기 살짝 이렇게 자국처럼 남아 있기는 합니다 마스크에 안 묻더라도 이렇게 피부에 자국 있으면은 닫아 온 거 같고 뭔가 이러잖아요 자국만 살짝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착력까지 봤는데요 나머지 지속력 이 메디큐브 두 쿠션 모두가 진짜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제가 오늘은 원래 6시간 7시간 있다가 돌아오는데 오늘은 한 10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2시 19분 12시 26분 거의 메이크업한 지 10시간 이상이 지났는데요 일단 마스크 먼저 보여드리자면 글로우 쪽이 좀 더 묻어나왔고 벨벳 쪽은 진짜 오? 의외로 안 묻었는데? 근데 마스크 묻어남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었는가 제가 지속력 부분을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 봐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우더 처리도 안 하고 그냥 10시간을 이렇게 딱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제가 원래는 피부가 뜬다 몽글몽글 올라온다 요런 단점들이 항상 있었는데 요번에는 뭐 몽글몽글 거린다 좀 더 가까이 올까요? 뭔가 얼굴에 막 뜬다 갈라진다 하는 그리고 낀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점? 여기도 코 옆에 끼거나 뭔가 뜨거나 이런 건 없는데 두꺼워지는 그런 제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옛날 클리오 쿠션들 딱 써보면은 처음 딱 발랐을 땐 굉장히 얇은데 이게 제형이 점점점점 두꺼워지는 듯한? 이쪽에 글로우를 바른 쪽 이쪽에 벨벳을 바른 쪽인데 글로우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촉촉해가지고 마스크에도 더 많이 묻어 나왔고 좀 더 지저분하게 묻어 나왔거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게 잘 무너졌다? 원래 여기 해피달러즈가 있는데도 아주 살짝 이렇게 비쳐 나오기는 했어요 그치만 전체적으로 뭔가 가까이 진짜 완전 가까이 오더라도 뭔가 몽글몽글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약간의 지어짐은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10시간 피부야 10시간 피부도 아주 예쁘게 무너졌다는 점? 다만 저는 벨벳이 뭔가 이게 사막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입자가 되게 두꺼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유분과 섞였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입자가 도톰해졌다? 다크닝이 찾아왔다? 요런 느낌까지도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카메라에서도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아주 초근접으로 보면은 뭔가 뱀가죽 살짝 그런 느낌은 듭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뭔가 피부 표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예쁘게 무너졌다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의 슬림, 마스크의 묻어남 때문에 조금 지워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 글로우가 더 예뻤던 거 같아요 벨벳은 좀 더 도톰해져가지고 요거는 예전 클리오 느낌? 처음 발랐을 때는 투쿨포스쿨 픽싱글로우 쿠션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좀 두꺼워 보인다? 피부 표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닝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벨벳 쪽은 다크닝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어두워졌더라고요 일단 글로우 먼저 아주 살짝... 글로우는 좀 묻어남 아닐까요? 색상 차이는 한 요정도 납니다 사실 이게 지워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다크닝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색상 차이는 납니다 반대쪽 벨벳 다크닝은 음... 다크닝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진짜 있다고 봐야 되고 요거는 있는... 요것도 살짝...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 요거는 푸벳